후이! 아 잠깐만! 야 캠 안됐어요! 됐고! 다시! 후이! 니들아! 팍! 아 왜 때려! 아니 나한테 생각이 있는데 니가 그때 놀이를 하니 그렇지! 내 생각은 말이야 이제 곧 이번편이 26편인데 아 더러워! 너 뽀뽀 죽높자니? 어 아무튼 이번편이 26편인데 나 오늘 촬영 안한다! 그래 하지마라 어차피 원하지도 않았어 어어 어차피 27편에 해모브로스랑 하세요 저도 촬영 안해요 그럼 패티 와야지 촬영할거에요 아니 저기 어디있어 나의 나쁜 놈이 아 좀 들어 너 그니까 뽀뽀도 작작 좀 하라고! 나 아직도 뽀뽀 안할게 너 나 좋아하냐? 탁 치라고 너나! 좋아하는 건 해모브로스고 아 아니야 아니야 똥이나 쌀게 어 어쨌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단 28편이 배틀로얼이니까 2편밖에 안 남았잖아 맞아! 그럼 그때 우리의 우리야 지금 훈련하자고? 어 전투력이나 그런 할 때 아니 그 잠깐! 아 잠깐만! 저는 로얄 언론이 아니라 이번에 진짜 정식으로 여보세요 잠깐 나와주세요 뭐야 저건 이 상황을 불러내가지고 실현을 알려주세요 일단 실현은 먼저 나무 실현이나 아 잠깐만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현은 저기 있는 숲에 가서 아 내가 할거에요 아 그러세요 저기 산에 가서 나무를 어떻게 어떻게 하는 실현이고 하나는 루시와 미셸에 간식을 주는거다 루시 미셸이라면 설마 아버님이 키우는 그 강아지 말이야? 걔들? 근데요 여기서 제가 불만이 하나 있는데 아니 제가 그런거 아니야 패티에요 네 아버님도 왜 이렇게 싸우세요? 그건 첫번째 아버님이 싸우고 반드님 쪽으로 멍청아 시작이나 하자 어쨌든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강의 해드릴테니까 지금부터 가자! 메카니멀 좀 몇대 데리고 와주세요 메카니멀이라면 든든한 스핑크스하고 얘는 둘만 데리고 가자 야 같이 놔둘지 그래 너도 같이가 좋아 그럼 이제 산부터 가보자 야 잠깐만 나도 데리고 가야지 오 그렇구나 어 그럼 해모 브러스 눈 빠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무튼 해모 너 일로와 가자 천천히 하킹하용 알았어 그럼 그럼 지키고 있을게 저기 나무를 그래 빨리가 어 근데 어떻게 알았어? 아 제가 일단 다 얘기해줬어요 갑자기야 뭐야 오 내가 지금 신상 포핍 아무래도 나 구할 수 없죠 아버님이 새로 만들었어요 호 오 오 오 오 오 난 그게 신상 포핍 아 근데 들어보니까 요즘 포밀 목소리 진짜 안 나온다 뭐? 지금 넣었는데 왜 넌 뻔 이런 삐삐 왜 이러지 빨리 가자 늦겠어 늦겠어 슝 늦었다 늦진 않았어 가자 너 왜 따라와 뭐가 타돌 난 그냥 같이 가고 싶어 자영 아 그래 오 해모브로스 오 해모브로스 지키고 있었네 좋아 아 차차차차 타임타임타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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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약풍대로 잘 지키고 있었군 좋아요 이제 알려드리죠 이제부터 이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무잖아 이거 네 나무 태양나무 저쪽 꼭대기 위에서 자기 동 예를들어 펭귄이면 나는 펭귄이다 라고 외치면 됩니다 아니 잠깐 이런 식으로 하는거지 슝 일단 여기 꼭대기에서 나는 공룡이다 네 그리고 번지점프로 하시면 됩니다 오 간단한데 해보자 그럼 충 아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요 우리 떨어질 때 슬로우모션에 하세요 슬로우모션은 그렇게 한 번에 못해요 충고 어쨌든 그럼 일단은 두 번 다 올라가보세요 누가 먼저 올라가보라는거 하지 마시고요 으악 아우 벌써부터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괜찮으시겠습니까 뭐라고 아 아니에요 응 쉬야 이런 재기랄 왜왜왜 떨어졌어 아침 뱉지 마세요 어우 재기랄 야 야 몇시 빨리 따라와 어우 재기랄 재기랄 야야야 같이 가 야 너 어 에이 힘들어 이런 재기랄 아 재길 재길 재기랄 야 너무 힘든거 아니냐 아우 리본은 뭐야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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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여기 흙이어서 다행히다 다시 올라가 아 잠깐만 내가 꿀팁을 안아냈어 여기 돌 위에서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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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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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무님 싫어 아 나무님깜다 으악 아아 아아봐 아까님한테 나무님 좀 보여주세요 아이 치천은이분한테 나무님 좀 보여주세요 돼 돼 이거 진짜 아파요 맞으면 까끌거려요 막 그리고 참고로 이거 화분입니다 매우큰 화분 아 그래요 화분이요 아니 멀큰 화분이라는게 있어요 네 참고로 이 도려 치워주세요 맞당합니다 오 거의 다 와가 하지만 여기에 미끌미끌한 길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미끌미끌한 길을 올라가시려면 아주 잘 디디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 났어 여기 있는 이 돌을 이 사이에 끼우면 안돼요 물건 이용하면 안된답니다 솔직히 물건 이용하는 건 아니죠 나 일단 이 리본에 걸려둬 오 나 묶였어 야 이거 봐봐 나는 묶였다 미안한데 안 물어봤어 아 나 묶였지 난 리브로스 다음 여기까지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그 다음 나지 네 모두 성공하셔야 되는데 아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잠깐 요시씨 그냥 룰을 바꾸겠습니다 이 탑을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성공하시면 제가 합격입니다 여깄어 그럼 내가 한번 성공해보지 하진이가 되게 미끄러워요 차 차 두위에서 너무 안되겠다 이 문서 냄새 으악 냄새 때문에 떨어지다니 괜찮아요 이런 거 봤으면 요시가 아니지 모래니까 괜찮아요 두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남았습니다 쇽쇽쇽 크아차 좋아 첫번째 고민을 성공했어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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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제 나만 남은건가 아니 나 여기 있는데 아니 너 아까 탈락했잖아 잠깐만요 응 응 잠깐만요 자세히 네 난 역시 망치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캥캥거리면서 빨리 올라갈 수 있군 망지 부iums 이아아 아이구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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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니다 어 잠깐만 뭐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어 이 녀석들이 어디 있는지도 어쨌든 대충 올라왔습니다 스토코에요? hell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. 왜? 쟤네들이 미션을 성공하려면 15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타임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. 됐고.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. 왜 우리가 그 녀석들 걱정하냐. 아무튼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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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널 카드만 쓸게요. 그럼. 어차피 제가 짤을 거니까 괜찮아요. 크하하. 멍청한 녀석들. 역시 그럴 줄 알았다. unbelievable. 요시. 어? 상대하고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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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어. 알았어. 쎄네메칸. 자. 메카니멀에 사용해. 빨리. 알았어. 가라. 스핑크스. 메카니멀. 고. 잠깐. 스핑크스. 아. 에반으로 해. 고. 스킵할게요. 더라. 아냐. 어. 무심. 여긴 나한테 맡기고 연습이나 해. 알았어. 야 빨리하자 알았어 그럼 이제 두 번 남았지? 뭐야? 아니 그 뜻이 아니야 한 번에 두게 내 기회가 진짜? 그래 마지막이야? 그니까 니가 이렇게 막고 올라갔지 그럼 한 번 떨어지면 또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순서는 상관없어 이제 마지막 기회지? 그래 열심히 해야 돼 근데? 난 꼼수를 줄 거지 미끄미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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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무지일가? 거북단 오케이 성공 한 편 여기만 말베미끌 바벨 아빌 미끄미끌 미끄미끌 밖으로 나가면 지금? 잠깐 기다려 너 성공했어? 아니 무슨 성도야?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 아 맞아 성공했어? 당연히 당연하지 어 잠깐 아 잠깐만 그러면 내가 일단 루시미셸 아버님이 루시미셸을 데리고 간식도 가지고 온다니까 일단 먼저 가는거 진행하고 있어요 가자 후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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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떻게 됐어? 무슨 문에 썼어 헐 엄청 이것도 없네 괜찮아요 잠깐 여기서 참고로 하나 할말이 있는데 난 저색을 했다고 그래서 걱정하지마 뭐해 아 인터뷰를 이렇게 해서 강아지 다시 끊어왔어요 그럼 난 이만 슈 루시 기호 1번 루시 어 뭐야 어 강아지도 갑니다 띠리 루시 귀여운 포켓몬 자 기호 2번 미셸 초 엑스먹기로 소문한 포켓몬이다 포켓몬은 아니죠 아니 포켓몬을 치는거죠 자 그러면 먹지마 얘들아 기다려 기다려 얘들아 기다려 간식의 유혹을 안돼 안돼 안 돼 나 이거 또 먹었다 하나 더 하나 더 하자 아 괜찮아요 아니요 이렇게 끊으면 안되죠 걸 얘들아 제발 망치지 좀 말이여 미셸은 안줬잖아요 미셸도 먹어야되요 마지막 미셸 미셸 아 잠깐만 이것도 싫었는데 실패로 해야죠 조금 남았어 자 아 그리고 먹는 모습도 관찰해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쥬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우리 먹는거 아니야 강아지들 관람 잘했죠 얘들아 여기 아 얘들아 여기까지 안녕 가 가자 가자 후우 야 허어어 뭐야 두번째 훈련이 완성됐어 자 그럼 이제 잠깐 루피한테 이상한 초대장이 날라왔는데 아니 아까 그 빨간 녀석한테 이상한 초대장이 이 초대장 내용이 세번째 실현은 그리퍼를 뺏어오는게 세번째 실현이네 우와 나 아직 안 끝났다는거야 맞아 세번째 실현은 그리퍼를 뺏어오는거야 뭐 일단 지금 쉬자 어 힘들어 대반전이다 이제 약간 초대장 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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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아 여기 지금 끝내겠죠 그래 아 돼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 그만 좀 해요 안녕